오늘은 히트 모틀에서 한화포와 함께 만날 수 있는 숯본주밥을 체험해보러 왔거든요. 아이들이 물놀이 가기 전에 물에 대해 공포감이 있어서 막상 현장을 안 놀거나 떼쓰는 경우가 있는데 가기 전에 스노클링이나 호주체험을 해서 다음에 섬에 가서 놀 때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프로그램이에요. 강사님들이 주도를 해주더라고요. 처음에 무사하다가 지금은 재밌게 놀고 있는 그런 곳이 있으니까 저도 나중에 아기가 생기면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